2022년 10월 2일부터 3일 호베르투 피르미누의 31번째 생일 뭔가 정체모를 세레모니들을 많이 시전하고 있죠? 지금 리버풀에서라도 이룰 건 다 이룬 상태인데 과연 그도 언젠가 만회처럼 떠나갈지? 미치 빠쥬아이의 29번째 생일 지난번 월드컵 3위 했을 때 아주 개그쇼를 보여줬었죠? 얘는 첼시에서 뛴 거는 그래도 리그 우승했으니까 기억에 좀 남는데 각종 빅리그의 여러 팀을 임대로 떠돌다가 작년인가 컴투베직테스 갔다가 지금은 또 갑분 페네르바체예요? 전임에는 기질이 약간 보여 타미 에이브라함의 25번째 생일 첼시에서 챔스 우승과 UFO 슈퍼컵을 맛봤고요 로마에서 유럽화 컨퍼런스 리그의 초대 우승 맛을 봤습니다 가진 타이틀이라고는 뭐 유럽대왕전밖에 없죠? 자 이날 그의 홈구장에서 로마 출신인데 라치오로 이적한 로마니올리에 라치오 데뷔골이 로마에서 터졌습니다 세르비아의 세르게이의 멀티골이 있었고요 같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스페치아를 찢어 발겼습니다 또 같은 하늘색에? 맨시티는 미쳤나? 아니 홀란드가 미친거죠? 포든도 똑같이 헤트트릭을 했지만 묻혀버린 감이 있죠? 데뷔 시즌에 홈에서 3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하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혼자 받는게 당연하죠? 어찌 보면? 그리고 이 경기가 어떤 경기에요? 맨덤이 아닙니까? 이날 직관을 하러 온 퍼기경 이후 모든 맨유 감독들이 첫번째 맨덤에서 다 졌었는데 요즘 잘하고 있던 텐빡이 텐허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내 거친 골들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의 시대는 끝났두 그래도 11라전 그 스코어 1대6에서 두 골도 만회하여 마무리시킨건 잘한겁니다 그나마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든 식스앤더시티가 여기서 또 나왔어요 아까 라치오 쪽에서 세르게이가 멀티코우였었는데 이 짝에서는 세르비아인 두명이 득점을 했어요 폴란드인 짜빤도프스키에 추가구까지 얹어서 반면 볼로냐 감독으로서 두번째 경기였던 티아고 모타는 알레그리한테로 지면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두 경기 동안 10월 3일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41번째 생일 국대는 그래서 은퇴를 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모르겠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질라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무래도 밀란을 거쳤다가 밀란에 다시와서 말년을 보내고 있으니 이번에 챔스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리그 우승 청부사로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현역선수로서 생일을 맞이할지 그럼 챔피언스리그로 찾아뵙겠습니다